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준비한 MBN 기획, 매듭과 맺음, 무스비,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일 양국 관계를 누구보다 몸소 느끼고 있을 한일 커플들 이야기입니다. 서로 상대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고, 연애 또는 결혼 뒤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는지 등등 김세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호주에서 만난 정진우 씨와 이토이나 씨는 2년간의 교제 끝에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화나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 미래를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여행으로 오고, 그리고 제가 BTS가 좋아해서 그걸 통해서 문화도 조금 배웠는데요. MBN이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해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한일 커플과 부부 5상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나라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K-드라마를 보면서 다정한 캐릭터로 한국인을 바라보거나, K-POP을 들으면서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가야겠다는 답변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경색된 양국 관계 속 언론을 통해 한국을 나쁜 나라 또는 무서운 나라로 인식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인을 만나고 상대방의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인식은 변했습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일 것이라는 일본인에 대한 생각은 근검 절약을 잘한다는 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적지 않은 일본인들은 한국인의 직설적인 표현 방식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되니 돌려 말하는 일본인보다 오히려 더 일하기 편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결혼 7년 차 일본 여성은 일본인 일부가 갖고 있는 무서운 이미지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때로는 독도는 어디 땅이냐고 주변에서 묻거나 노재팬 운동으로 불편한 상황도 생겼지만 역사적인 문제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원인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커플이랑 다 비슷하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한쪽이 다른 나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책임감이 더 많이 생기는 커플이지 않을까. 한일 관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역사적, 정치적 갈등을 우선 얘기합니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혼인 건수는 840건으로 전년 대비 40.2% 늘었습니다. MBN이 이번에 조사한 커플들은 과거사에 연연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책임감을 더 갖게 됐다고 말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